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의 문재인 사저 앞에서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집회를 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근에 야권 성향의 인물들이 그 집회를 멈추게 하라, 욕설을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명도 그렇고 지금 역친 야 성향의 인물들도 이걸 멈춰야 한다, 멈추도록 법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도 진영을 떠나서 이 사태를 멈춰야 한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 5년 후에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중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까지 찾아가서 육갑을 떠는 인간들도 쓰레기지만 그걸 잘하는 짓이라고 거드는 인간들이 더 저질이다. 그 저질보다 더 악질은 그거 보고 말리기는 그냥 너도 양념 좀 해보라며 방조하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준중근 전 교수도 말하는 표현을 보면 세력이다, 저질이다 이런 아주 저급한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집 앞에 가서 떠들고 하는 것을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똑같이 당할 것이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조치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끈과 관련해서 지금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진중근의 말이 틀렸다 하고 있습니다. 진중근의 말이 틀렸다. 심평 변호사는 진중근 전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집주의 시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조로 생긴 듯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인사들의 훌리건 소동에 무슨 책임이 있는가? 뜬금없는 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인사들의 소동에 무슨 책임이 있나? 시켰나? 사주했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주의 경비원처럼 그 소동을 나서서 떠들말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동의 방조자가 된다는 것인데 대통령은 그런 직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걸 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나? 대통령이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인가? 시위한 것까지도 전부 다 대통령 책임인가? 과거에 시위는 어땠나? 지금 이 진중근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면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 전에 그 집 입구에 가서 특히 이면박 전 대통령 집 앞에 가서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다스는 누구 건가? 쥐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구속해라! 이렇게 집회를 계속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갔었습니다. 박영선도 갔고 민형주도 갔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있었던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또는 자파 인사들이 이미 그 집 앞에서 계속 떠들고 집회하고 그런 것을 수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지극히 당연했다가 왜 문재인 집 앞에 가면 소음 척통도 해야 되고 1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런데도 약속 규정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옳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라도 감정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문재인 치세 5년 동안에 일방적으로 보복하고 또 구속하고 조사하고 법치 파괴하고 지 마음대로 정권의 국정을 농단했다시피 할 정도의 이런 시책이 많았다. 그걸 국민들은 좀 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대통령이 어떻게 법을 어기서까지 단속을 할 수 있나. 그 사람들은 시위하고 있는 것은 준법 범위 안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중권이 그런 말대로라면 민노총이 국회의 앞에서 국회의 담장을 허물고 경찰의 뺨을 때리고 폭행하고 할 때는 진중권은 왜 문재인 보고 빨리 이거 잡아들여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간섭. 대통령에게 모든 걸 다 하라고 만기칠남을 떠나서 완전히 절대적인 왕처럼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준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진중권이야말로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평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심리 스트레스는 잘 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일의 시원에는 시작과 근원에는 시원에는 문재인의 무책임한 팬덤 정치 편성과 방치 그리고 조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가. 여기 핵심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원에는 문재인의 무책임한 팬덤 정치 편성 방치 조장 거기다가 사실상 문재인의 본인이 그렇게 끌고 간 드라이브를 한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정통성을 부인한 그런 게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재인 말을 믿고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 주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사라지고 희생되고 쓰러지니까 나중에는 입을 싹 다물어버렸던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쩔쩔마던 우리 사회가 왜 코로나 유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오히려 데려치고 있는가. 그래도 문재인 쪽에서는 어제 그 관련되어 있는 시위하는 사람 4명을 양산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반하장도. 그러면서 문재인의 집 주변에서 떠드는 이들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이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남긴 음물한 유산의 하나다. 문재인이 남긴 음물한 유산의 하나다. 문재인이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항의하면 그건 안 되고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가서 촛불을 들어야 되고 항의해야 되고 시위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좌파들의 인식이 꽉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아닌가. 진중근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진중근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좌파적인 프레임으로 선악을 구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쪽 훌리건들이 저지른 난폭한 행보는 훨씬 더 광범했다. 이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삼기창 만들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단두대를 만들어가지고 광화문에서 얼마나 큰 끔찍한 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까. 김기춘, 박근혜 거기다가 이재용까지 포성추를 묶어가지고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고 횃불을 들고 그거 아주 좋은 축제였나? 그건 좋은 볼거리였고 문화였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민중들, 국민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거고 지금은 대부분 국민들이 이렇게 고개를 쏙 내밀고 눈만 까빡까빡 쳐다보고 윤석열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한동훈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못 참고 나와가지고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윤석열, 한동훈이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할까 봐 그랬나? 묻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똑같은 잣대로 법은 어느 한쪽에 천칭 조울처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똑같은 잣대로 박근혜, 이명박 그 앞에 있던 많은 우파인사들에 대해서 가해졌던 그 잣대로 지금 전 문제인에게도 그렇게 처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보수들은 원래 행동을 잘 하지 않고 표현을 잘 하지 않다가 한 번 터지면 그게 폭발합니다. 나중에 그게 무섭게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집주의에 몰려던 훌리건을 엄청난 혐의로 문재인은 고수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생긴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라도 이를 사과하고 국민 통합을 호소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심평 변호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심평 변호사도 문재인 쪽의 선대위의 본부장인가 맡았다가 윤석열 쪽으로 돌아와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쪽에 한 탐대 다 견도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조차 지금 문재인 쪽에 있는 훌리건들의 난폭한 행동은 훨씬 더 광범위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잘못이고 이제라도 사과, 국민 통합 호소는 문재인이 할 일이지만 그러나 심판은 법이 할 일이다. 아무리 사과하고 통합을 고수하더라도 하더라도 법의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국민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킬 때 환호하고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